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마지막 방송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찍 주무십시오. 피곤할 텐데 일찍 주무시고 내일 또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날 좀 불타는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장도 그렇고 극장도 그렇고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좋지 않은 흐름에 우리 스스로가 멘탈 관리를 좀 잘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 주식 투자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는 일은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면 자기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왜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짧게나 한번 짧게나마 전달하도록 할게요. 이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건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오래 고민해 본 적 있는 그런 생각 깊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도 잠시 흔들릴지언정 끝까지 버텨낼 인내와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한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는 건 이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뚜렷한 목표 없이 일을 쉽게 그만두고요. 그러면서 타인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만큼 생각이 얕고 인내심이 없고 또 무의력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자기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매일의 인생을 매일의 인생을 떼우듯 살기 마련이겠죠.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을 대하며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고 하네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일을 해낼 꾸준함이 있고요. 그 일을 잘 해내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그와 오래 함께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 역시 긍정적인 그런 힘으로 물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잠시 상황에 대해서는 뭐죠? 주가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또 내일은 과연 어떨지 한번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연이틀 상승하면서 연고점에 바짝 다가섰던 코스피가 9일 날 오늘이죠. 크게 미끄러졌어요. 미국의 금리나 관련해가지고 현재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최근 또 연일에 연일 동안 사자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들이 팔자로 나섰어요. 팔자로 돌아서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가 빠집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지난달 26일부터 7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바이코리아를 중단한 거예요. 코스피는 전거래를 대비 32.96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2712.14로 마감을 했고 지수는 전장보다 1.76포인트 내려서 2743.29로 출발을 합니다. 그 이후에 장 초반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는데 이내 하락을 했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날만 해도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의 그 연고점 돌파 기대가 컸는데 어린이날 연휴 직후죠. 8일날 2% 급등한 지수가 전날에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특히 전날 하락 출발했던 지수는 오후드라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2745.05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 3월 26일이죠.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과 12.04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차이였는데 하여튼 외국인의 셀코리아 전환이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외국인들은 지난달 26일부터 7거래일 연속 사자에 나섰고 코스피 지도 상승을 견인했는데 오늘은 3583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기간에 들도 761억 정도 순매도했고 개미들이 4159억 정도 순매수에 나섰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또 옵션 만기를 맞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까지 겹치다 보니까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 지수 등락을 좌지우지한 것은 외국인 선물 매매였습니다. 지난 이틀과 보니까 3조원 정도 많이 팔았죠. 3조원 정도 대량 선물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8천억대 순매도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나와있네요. 현재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금리 인상으로까지 기울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크게 위축이 됐고요. 간밤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닐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밀컨 컨퍼런스에서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외국인은 오늘 그동안 적극적으로 사들였던 전기전자 쪽 금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물을 쏟아냅니다. 이들 업종 주가가 저점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이겠죠. 1,400원을 넘보기도 했던 원달러 환율이 내리면서 환차익 기대가 낮아진 것도 차익시라는 욕구를 키운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는 일제히 파란불이 켜져요. 코스피의 1등 우리 삼성전자도 좀 빠졌죠. 하여튼 23인 삼성화재까지 23개 종목의 주가가 모두 내렸습니다. 상위 30위까지 종목 중 이날 주가 상승을 기록한 것은 한국전력 한미반도체 크래프톤 HMM 4곳에 그쳤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전장보다 2.88포인트 정도 내려가지고 869.54 기록했고요. 이 전거래보다 1.25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871.17로 장을 시작을 해가지고 낙폭을 키웁니다. 기간에 들이 1207억 외국인들이 235억 정도 순매도 했고 지수 하락을 이끌었죠. 개인들만 1436억 순매세 합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도 대부분 약세입니다. 시총 1등 에코프레비엔부터 32 위메이드까지 30개 종목 중 주가 상승이 7곳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클래시스가 1분기 호실적 호실적을 발표하다보니까 19% 넘게 급등을 했고 최근에 1년 중 최고가 새로 썼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유럽 장을 보니까 영국은 갑자기 티시작하네요. 쫙 튑니다. 0.4% 올라가고 있고 프랑스는 낙폭을 줄이면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독일은 현재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44% 오르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제 새벽에 보니까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약간 올라가서 0.11% 소폭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빠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그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약간 역부족인데 그래도 잘 버티긴 버틸 겁니다. 약간 좀 빠지지 않겠나 봉지하지 않죠. 살짝 좀 하락으로 갈 것 같아요. 하락으로 환율은 1,372원입니다. 6원이나 올랐어요. 달러 일본엔 155.59엔 유가는 78.99달러 일본 연하가 879.97원 유로와는 1,472.43원 중국 연하 189.69원 입니다. 휘발유는 1,709.95원 국제금값 2,322.3달러 국내는 10만 2,000.6원 이네요. 국내 금값이 좀 올랐습니다. 현재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시 4.516 가리키고 있고요. 선물은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우도 0.19% 정도 빠지고 있고 S&P 0.18 나스닥 0.25 러셀은 0.45%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아침에 잘 버티는 것 같더니 가서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결국은 8만원도 허무하게 깨졌고 외국인들은 매도 들어왔고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내일은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것 같아요. 미국 상황도 보고 환율만 떨어지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환율이 다시 올라버리면 매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불안정한데 그래도 8만전자는 지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요. 오선주는 65,600원 마찬가지로 본주 빠지니까 오선주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좀 반등을 할 것 같아요. 한 66,000원 선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풀매도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너무 더 주가 많이 빠지고 한다고 해서 짜증내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금 약간 상당히 불안정한 기간이에요. 보니까 아직까지 크게 재미있는 게 없어. 이 금리에 대해서 명쾌하게 끝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흔들릴 뿐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알겠죠? 굿나잇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